천둥과 번개 천둥과 번개 천둥과 번개 천둥과 번개 소나기인가봐 비올때는 바전인데 캬 맛있겠다 뭐야? 으아! 엄마! 얘가 천둥소리잖아 그래? 천둥소리야? 천둥 번개 치는 거 한 두 번 봤냐? 웬 호들갑이야 으아! 엄마! 으이구 근데 누나, 천둥 번개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? 아이고, 구야뿌 비가 오니까 천둥 번개가 치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누나, 모르는구나? 코코 형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정말 코코 형! 어? 천둥 번개는 왜 치는 건데? 천둥 번개? 잠깐만 여깄다 코코 형도 모르는 게 있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? 그래? 그렇지? 괜히 사람 무시하고 그래? 알았어 화면에 구름을 클릭해 봐 응 나를 불렀냐? 나는 정란운 흐흐 흑 chưa beaa 혓흑 내 몸속에는 공기와 물방울 얼음 알갱이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어 야후 야후 곧 야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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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m baking 빛꽃이 없는데? 그게 바로 번개야 뭐? 천둥은 뭐야? 나를 불러지? 공개 중에 전기가 흐르면서 번개가 치면 갑자기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발음이 나게 돼 그게 바로 나 천둥이라고? 내 굉장하지? 천둥? 그래봐야 빠르기는 나를 당할 수가 없지? 왜? 나는 빛! 빛은 빛도 훨씬 빠르다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으로 돌 수 있거든? 그럼 천둥은? 나는 소리야 소리는 1초에 340미터밖에 못가 그래서 내가 늘 2등이지 괜찮아 천둥 천둥 소리가 더 부저워 그렇지! 뭐야? 맛 좀봐라! 얍! 자! 으아악! 으아악! 셀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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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